안녕하세요 Y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지난주 경금에 이어 신금의 기초를 알아볼텐데요. 명리를 알기 쉽게 강의하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주에 의해서 신금, 청간 신금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 신금은 작은 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금은 큰 칼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신금은 작은 칼. 세밀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섬세하다. 이것이 신금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숨어있는 속성이 하나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금은 병화하고 합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병화라는 것은 최고, 즉 최고의 권력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신금 일관들은 숨어있는 속성이 뭐냐면 권력자들. 이 병화를 쉽게 말하면 지향하는 거죠. 권력자, 높은 정치, 세력, 권력자를 지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은 을목이라는, 여기 보면 목이 없으면 칼자루가 없는 형국이므로 칼을 시두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금이라는 것은 을목이라는 알맞는 칼자루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칼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므로 더 이상 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칼이 불에 노출이 되면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이 있으면, 즉 신금한테 불이라는 것은 관이죠. 명계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은 불이 있으면 끌 수 있는 물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라는 제방이 필요하죠. 토는 또 신금을 생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근호설을 요약하면, 요약하면 목이 없으면 칼을 시두르지 못한다. 목이 없으면. 그러면 제가 노차 설명드렸다시피, 목이 없다. 칼자루가 없는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본인이 다칠 수가 있고.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나이, 가족, 친지부터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칼자루가 무뎌지거나, 그러니까 화가, 불이 있으면 칼의 날이 무뎌지거나 또는 칼자루, 목이 타버리죠. 목생화로. 그래서 특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일관들이, 금일주들이 결혼이 까다롭다. 여자일 경우에. 왜냐하면 화가 관이기 때문에. 칼은 만들어질 경우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므로 더 이상 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특히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으면, 여기 아까 설명했다시피 신금은 병화라는, 이게 관의 관, 관이죠. 이 관하고 합을 한단 말이에요. 합을 하면 본인이 녹는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신금일관들은 결혼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인가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은, 금은, 특히 신금이 예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물에서 논다고 그래요. 물에서 논다고 그럴 때 다른 말로 하면 숙살 집권을 발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숙살 집권을 발휘한다. 숙살 집권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칼을 휘두르려면 발이 안정되게 땅에 딱 이렇게 안정이 돼 있으면 칼을 휘두르는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토가 있으면 칼을 더 세게 휘두를 수 있다. 또는 토는 토생금으로 신금을 생해주는 존재죠. 그래서 토가 있을 경우에 칼을 더 힘있게 휘두를 수 있고, 또한 생을 받으니까 본인이 강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신금이 감목을 만나면 감목을 함부로 치지 못한다. 무리하게 치다가는 칼날이 부러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신금이라는 것은 작고 예리한 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감목은 큰 통나무고 거목이에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감목을 무리하게 치면 본인이 다쳐요. 다쳐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감목을 못 칠 경우에 어떨 경우에 칠 수 있냐면 이 감목을, 감목을 각기합을 시키면, 각기합을 시키면 합이 됐죠? 그러면 이 감목은 합을 하면 약해져요. 그 다음에 기토라는 것은, 기토라는 것은 신금을 생해줍니다. 신금을 생해줘요. 신금을 생해준 존재이니까 감목을 약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생해준 존재야. 이럴 때만은 신금이 감목을 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감목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금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감목이 칼자루라고 했을 때 칼이, 칼날이 임하는데 칼자루가 긴 형태죠. 긴 형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창이라고 말하죠. 창,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면, 고전에서 보면 막 찌르는 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이라는 것은, 단산 선생님, 창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뵈는 게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건가요? 멀리 있는 사람.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금 일관이 감목이라는 큰 칼자루를 쓰면 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때는 다른 사람 돈 벌어주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신금 입장에서 감목은 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다른 사람 돈 벌어주는 그런 격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잘한다 하더라도 본인 직접 오너가 되는 건 어렵고 경영사장이라든가 조직생활자에서 경영사장까지는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오너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신금이 을목을 만나면, 을목을 만나면 작은 칼이 알맞은 칼자루 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껏 휘둘릴 수가 있어요. 아주 짝이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병화를 만나면, 병신합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병신합수가 된다.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이렇게 되면, 얘가 어두워져요. 그렇죠? 어둠 속에 칼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칼. 어둠 속에 칼이 돼요, 이게. 그래서 더구나 화가 강하면, 이 병화라는 게 너무 강하면 얘가 녹아버려요. 어둠 속에 칼이 되고, 너무 녹아버려요. 그런 형국이 돼요.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정화를 만나면 칼날이 발빛에 반짝이는 거예요. 정화를 만나면, 또 정화는 만약에 원국에, 원국에 수가 없다. 그러면 정화는 임수를 끌어오죠, 임수를. 임수를 끌어와서 목이라는, 목은 본인한테 재가 되죠, 재.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이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반짝이는 건데, 칼날이 달빛에 반짝이는 형국인데, 만약에 원국에 수가 필요로 하면, 정화는 임수를 끌어와서 정인목이라는 가상의 재물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무토를 만나면, 토생금을 받아요, 토생금을. 그럼 토생금을 해준다는 얘기는, 신금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을 받죠.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칼을 시도르려면, 땅을 딱 발에다가, 발을 땅에다가 딱 딛고 있으면, 칼을 시도르는 힘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인을 신금을 강하게 해주는 격이 됩니다. 또 신금이 기토를 만날 경우에는, 또 역시 토생금을 만나죠, 토생금을. 토생금을 되니까 본인이 생을 받아야 해요, 신금이. 그래서 본인이 강해지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금 입장에서 간목을 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각기압으로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토라는 것은, 이 기토는 나를 생하게 해주지만, 또 각기압토로에 가서, 재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 큰 칼과 작은 칼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형국이에요.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 큰 칼과 작은 칼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형국인데, 자, 이건 비견이지 않습니까? 비견은 청간에 재간이 있으면 다툰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재간을 다투는 경쟁자가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금이, 경금이 이렇게 앞에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금이, 그러면 이 신금은 이 경금한테 눌리는 형국이에요. 눌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관이 있어야지, 관이 있어야 이 비견을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관이라는 건 화지 않습니까? 그럼 화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물이 있어야지 또 화를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작은 칼, 큰 칼이 있는 형국이지만, 작은 칼, 큰 칼이 있는 형국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신금이 경금이랑 큰 칼에 억눌린 형국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작은 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작은 칼이 두 개 있는 형국인데, 자, 여기서, 여기서 신금이, 신금을 만난다. 자, 그러면 작은 칼이 두 개예요. 작은 칼이 두 개고, 이것도 비견이에요. 비견이라는 것은 재간을 놓고 다투는 존재예요. 그런데 화가 없으면, 만약에 여기서 신금이 병화를 끌어갖고 온다면, 병화가 두 개가 와요, 두 개가. 두 개가, 병화가 두 개. 자, 여러분들한테 화에 대해서, 병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병화는 태양이다. 하나를 해,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는 태양이 두 개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칼이, 병신하바면 수가 돼요, 수가. 칼이 물에서 노는 형국이에요. 어두움 속에서 칼이, 두 개의 칼이 물에서 노는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주가 편중되거나 잘못 짜 있으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성질이 좀 난폭하단가, 고약하단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천간에 재간이 있으면 다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임수를 만나면, 제가 금이 물에서 놀면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숙살직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숙살직권이. 자, 그러면, 자, 우리 단장선생님, 임수에는 뭐가 뜨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병화요. 그렇죠. 임수에는 병화가 뜨는 거예요, 병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만약에 금은 불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병화가 떴다. 병화가. 그러면 만약에 임수가 없다면, 임수가 없다면, 이렇게 가리고 보면, 임수가 없다면 병화가 신금을 녹이는 형국인데, 임수가 있다면 병화는 임수에 아름답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되려 신금을 반짝반짝 빛내줘요. 빛내줘요. 이럴 때는 관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관운이. 관운이 굉장히 좋고, 또 사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른 사람은 머리 또한 좋아요, 머리 또한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금이, 신금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계수를 만나면, 계수를 만나면, 똑같이 금이 물에서 노는 형국이니까, 금이 물에서 노는 형국이니까, 숙살직권을 발휘합니다. 숙살직권을 발휘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무토는, 무토는 뭐하고 합을 하는 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무토는 무게화를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무게화를. 무게화, 무게에서 화를 만들어요, 화. 자, 이거는 병화도 아니고, 정화도 아니고, 무게화라는 가상의 화예요. 이 화는 신금을, 이 신금을 녹이는 게 아니고 빛내줍니다. 빛내줘요. 자,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게화가 돼 있잖아요, 사주에서. 무게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신금이 임수회가 있으면, 병화가 뜨면 빛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도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특히 신금이 개수가 있어가지고, 무게화로 반짝반짝 빛날 때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하나 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빈, 병호, 신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 신금은 여기서 보면 병화한테 녹는 형국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병화가 신금을 강하게 녹이려면, 여기 어떤 글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술. 그렇죠. 인호, 술이 있잖아요, 술이 이렇게. 그럼 인호, 술이 되면 이 신금을 완전히 녹이는 거란 말이에요, 병화가. 그럼 신금 입장에서 완전히 녹으니까 안 되죠. 물이 있다면, 만약에 여기 임수회에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완전히 녹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가정마다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죠. 저 역시도 저희 집에서 20년 이상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많이 키울 때는 4마리도 키웠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려견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고양이가 잘 맞는, 반려, 묘라고 그러나요? 고양이가 잘 맞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주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면, 키운다면 인호, 술이 돼서 본인이 녹는 형국이에요. 이런 사주는 잘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강아지에 잘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키우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그러면, 강아지나 개를 키우면 별로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울 때도 좀 가려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근과 청간 오행들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해외와 이념 맺을 경우 가정을 못 지키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사주에서 만약에 해외를 가면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세월하기 어렵다. 그런 사주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금일관들이 불이 필요로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관이고 남자예요. 그러면 신금일관들이 결혼을 못하냐, 여자들이.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물이, 임수라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물이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물이 있으면 재방이 있어야, 물이 딱 가둬져야 그 불을 감당할 수 있고 물을 써먹을 수가 있죠. 재방이 없으면 물이 흘러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방이 없다는 경우엔 물이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면 계속해서 물이 샌수수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근원지라는 게 있어요. 물이 샘솟는 근원지가. 물이 샘솟는 근원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여기서 잘 보면 이 임수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신자진에 돼 있어요. 그렇죠? 연하고 월해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로 나타나서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해외를 간다고 그러면 이 연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국가자리라고 그랬죠? 연이 국가자리. 국가자리를 떠나면 신자진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임수가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해요.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화라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해외를 가면 가정을 이루고 해로하기 힘든 사주예요. 그러면 만약에 해외를 안 간다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 보면 신자진의 감목이라는 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오화가 있으니까 병화가 뜨는 거예요. 병화가. 병화라는 떠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되고 만약 해외를 간다면 관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외를 가면 가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운을 한번 볼게요. 운을. 이 정묘대원에는, 왜냐하면 당시 43세니까 정묘대원에 왔죠. 그래서 정묘대원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정묘대원을. 정묘대원에는 본인의 명의로 땅을 사면 안 돼요. 정묘대원에는. 본인의 명의로 땅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묘목은 재예요, 재. 그렇죠? 묘목이 재인데 정묘대원에. 원국이 갖고 있는 묘목이라는 재가 왔어요, 정묘대원에. 원국이 갖고 있는 묘목이라는 재가 왔는데 여기다가 땅을, 본인의 명의로 땅을 산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땅을 미토라는 땅을 더하면 한 글자가 따라오죠. 어떤 글자가 따라와요? 해수요. 그렇죠. 해수가 따라오죠, 해수가. 자, 해수가 따라오면 이 사주는 눈에 안 보이는 인신사의 사주예요, 인신사의. 인신사의라는 것은 재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묘목이라는 재에다가 땅을 갖다 붙이면 해수가 따라와요. 그러면 이 감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목이 잘 내려와요. 그래서 해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신사의가 돼가지고 갖고 있는 이 묘목이라는 원래 재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원에는 본인의 명의로 땅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화가 와가지고, 정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정임합을 한다고 그랬죠. 정임복을 하면 신금 입장에서는 얘랑 가까워져요, 감목하고. 그렇죠, 가까워졌죠?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이 감목이라는 걸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죠. 그런데 신금이 감목을 제대로 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죠. 어려우면 결국은 누굴 불러들이냐면 동업자를 불러들여요, 비견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동업자 비견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경금이에요. 왜냐하면 경금의 뿌리 신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목은 경급게 돼버려요. 그래서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면 감목은 경급게 돼버린다. 그래서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2006년, 2007년에 병술정해, 이게 2006년, 2007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병화나 정화가 떴지 않습니까? 뜨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져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병화나 정화는 관이지 않아요, 관. 그렇죠? 이 관이 해묘미, 해묘미, 인호술로 묘목이나 임목을 갖다주는 존재로 본인은 생각을 해요. 이 관이, 관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한테 해묘미나 인호술로 묘목이나 임목을, 대문을 갖다주는 존재로 생각해서 도움이나 공동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 투자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병술년에는 병신압으로 본인이 묶이고, 정해년에는 아까 인신사회 중에 빠져있는 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해수예요, 해수. 인신사회 중에서 따라오는 글자가 아까 해수라고 그랬죠, 여기서? 해가 와요. 그래서 인신사회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대원에, 정미호 대원에 도움이나 공동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구나 2006년, 2007년이 되면 남자하고 도움이나 공동 투자할 수가 있어요, 남자하고. 그래갖고 있는 제도, 재물도 다 깨지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약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때 주식을 해서도 안 돼요, 주식. 주식을 해서도 안 돼요, 주식. 주식을 하면 아까 여기서 보면 인, 신,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신사회로 제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사화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면 얘까지 와요, 사화까지. 주식을 하면 사화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인신사회로 있는 재물도 다 깨져요. 그래서 이때 결코 해수는 안 되는 게 남자와 도움이나 공동 투자.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땅을 사도 안 되고 주식을 하면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세 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인 대원에는, 이 병인 대원에는, 정료 다음에 병인 대원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는 새로운 사업과 인연 맺지 말아라. 새로운 사업과 인연 맺지 말아라. 그다음에 아까 병호와던 남자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라. 왜? 병화라는 남자가 인목이라는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병호와 뜨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병호와는 과인지 않습니까? 이건 10년짜리 대원이에요, 10년짜리. 아까 말할 때 병수를 정해냐는 1년짜리 운이었지만 10년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이럴 때 병화라는 남자가 본인한테 인목이라는 재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남자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인신사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신사회가 돼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해외에서 살아가면 몸이 아파요. 해외에서 살아가면 몸이 아픕니다. 왜 몸이 아프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병인 대원에 병화가 왔잖아요. 이 병화가 여기서 인호술을 해요. 그렇죠? 인호술을 한다는 얘기인 병화가 강해진다는 얘기,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강해지죠. 아주 치성하죠, 병화가. 그러면 해를 간다면 제가 이 병화가 있을 때 임수가 있으면, 임수라는 물이 있으면 화를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를 가버리면 이 임수의 뿌리, 신자진이 깨져가지고 임수가 흘러가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병화라는 아주 치상한 화를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본인이 녹아버리는 형국이죠, 병신압으로. 이때 몸이 아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재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아파요. 그래서 이때는 해외를 가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을측대운이 되면, 을목이 왔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묘목, 묘목재, 청간을목이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을목이라는 재를 지니고, 그 다음에 을목은 감목을 타는 형국이죠, 을목은. 그래서 여러 채, 여러 채의 재물을, 집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연하의 남자가 있을 때 있고, 연상의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갑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면 굉장히 안 좋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아까 드린 이유가, 이 오하가, 오하가 시에 있잖아요. 시에 있으면 이거 연하란 말이에요. 그럼 연하를 만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0일 병인대원에 인옷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옷을 해갖고 본인을 녹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하의 남자를 만나면, 잘못하면 이 병인대원에 크게 아프실 때 그 얘기해요. 더구나 해외를 가면 이거는 더한 거고요. 그래서 연하의 남자는 인연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싱금 입장에서는 이 감목이라는 제가 양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있는데 감목 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목이 두 개나 있잖아요. 박 씨, 박 씨, 그 다음에 임 씨, 임 씨, 발음으로 임 씨, 그 다음에 박 씨, 성을 지닌 사람과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런 건가요? 원국에 있는 감목이라는 것도 치기 어려운데, 박 씨나 임 씨가 오면 이 감목이라는 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경제적인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이 감목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박 씨나 임 씨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싱금 입장에서는 버거워요. 원래 버거운 데다가. 그래서 그냥 대인관계로 만나고 이렇게 서로 이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인관계로 만나고 이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단,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라. 왜냐?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본인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하고 인연을 내주면 이 국가자리, 얘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이 있어야 불을 감당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은 관이고 남자다. 그래서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면 반드시 이게 싱금이 병화라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병화라는 화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임수가 있어야 되는데 임수의 근원지는 국가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국가에만 떠나지만 그 해외를 안 가면 병원은 임수를 반짝반짝 빛내주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청간의 신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금은 전지가위를 뜻하기도 하는데 전지가위로 나무를 가지치게 하듯, 인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